39에 1번하고 1에 01번, 08, 11 음... 자, 이렇게 쓰는 게 있어 저건 무슨 뜻일까? You're late. 너 늦었어? I am? 이러면 내가? 이런 말이야 내가 늦었다고? 이렇게만 쓰면 돼 그 다음 보자 I was sick. 아팠 때 네가? 이랬어. 어떻게 쓸까? You were? 이렇게 쓰는 거야 뒤에 이제 sick 이런 걸 안 쓴 것 뿐이야 비 온다 이랬어 비가 와? 그래? 이랬어. 뭐라고 그럴까? It is? 어쩌라고가 아니라 It is? 이렇게 그 다음에 There is a problem. 차에 문제가 있다. 그랬어 그래? 이런 말 뭐라고 그럴까? There is 이렇게 쓰는 거야 자, 어떻게 만드는지 알겠어? 앞에 이런 말들을 여기 있는 말들을 이렇게 주어랑 동사 딱 하나만 쓰는 거야 그래서 주어 이렇게 동사 이 동사는 뭐 비동사든 조동사든 아니면 두 더 주동 이것만 딱 쓰고 물음표 찍으면 뭐라? 그래? 진짜? 정말? 이런 말이야 우리도 앞에 사람이 뭐라 하든 딱 하나로 물어볼 수 있잖아 그래? 진짜? 정말? 이렇게 쓰지? 제일 끝에는 가능한가 많지만 시험 보는 줄 알겠어 이렇게 쓴다 넘어가가지고 여기 있는 거 보자 운전을 못해요 그랬어 그래? 하면 뭐라고 그래 He can't 배 안 고프 돼 그래? 하면 그래? 하면 You are 이렇게 쓰면 되는데 여기에 not이 있잖아 not이 있을 때는 not까지 써야 되는 거야 여기도 not이 있으니까 not까지 쓰는 거지 위에는 not이 없었지 얘는 일 안 한대 오늘 그래? 하면 어떻게 해? She isn't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주어 동사만 딱 쓰면 돼 not이 있으면 not 쓰고 not이 없으면 not 안 쓰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무슨 동사야 이거는 비동사 G 그지? 비동사 자 그런데 여기는 무슨 동사라고 썼어 봐 무슨 동사야? 일반 동사지 일반 동사는 비동사를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쓰나 봐 나는 말을 네 개를 해 그래? 네가? 이러면 어떻게 한다? 원래는 어떻게 써야 돼? 주어 동사니까 어떻게 써야 돼? You speak? 네가 말해?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일반 동사 때는 Do doesn't eat? 쓰면 돼 탐은 고기를 안 먹는데 그래? 어떻게 쓸까? 원래는 He doesn't eat? 이렇게 써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쓰면 돼 딱 두 개만 쓰면 돼 He doesn't? 결혼했대 그래 하면은 원래는 She got married인데 일반 동사니까 과거니까 뭐라고 써? CD 이렇게 쓰면 돼 자 이게 그래? 정말? 이럴 뜻이야 이런 문제를 먼저 볼게 자 여기 할 수 있는 사람부터 하나씩 하면서 다 맞춘 사람이 하나 나오면 또 다음 사람이 도전해보고 해가지고 마지막 사람까지 한번 해보자 쓰지마 쓰지 말고 생각하고 머릿속에서 기억을 해봐 내가 먼저 해줄게 이거는 나 여기서 일해 그러면 그래? 뭐라고 그래 You do? 이러겠지 안 갔대 그래? You didn't? 그러겠지 안 좋아한대 She doesn't? 그렇지 여자니까 피곤하대 너 피곤해보여 이러면 너는 누구야? 나 나잖아 내가? 이러니까 뭐라 I do 이렇게 써야 되겠지 일반 동사니까 Do the did 전화했대 어? 걔가? 그래? 여자니까 과거잖아 She did 이렇게 해야겠지 자 낫 들어간 것만 낫을 쓰는 거야 낫 들어간 것만 낫을 쓰는 거야 난 안 들어가서 안 쓰고 자 해볼 사람? 저거 중에 아는 거잖아요? 아니 전부 다 밑에 거고요? 어? 아니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다섯 개 선생님 케이터 왜 여자라고 생각하시나요? 어 여자라고 쳐 그냥 오 해볼 사람? 만찬형 해볼 사람? 아 이 바보들밖에 없는 거야 이거? 네 자 그럼 바보 중에서 조금 나은 바보 해봐 큐 어 여기서부터 쭉 시작 크게 크게 You do You do 혹시 안 보자 이걸로 볼게요 저기 당장 봐 You did 어? You didn't You didn't She doesn't She doesn't I do I do 맞아 I do 맞아 She did 잘했지? 다음 사람 다 하는 거야 마지막 사람까지 첫 번째 하느냐 마지막에 하느냐 이거의 차이야 어 You do You do 그래 하는 거니까 끝에 올려줘야 돼 You didn't She doesn't I She doesn't I do 근데 올리는 거라니까 She didn't When didn't She doesn't When doesn't She did She did 이래야지 응 됐고 다음 사람 지금 못하면 이따가 이걸 합쳐서 해야 되고 그래 어떻게 더 일이 커진다 하나씩 어 해봐 You do You didn't She doesn't I do She didn't 그렇게 되겠지? 응 요거 추가로 해오면 돼 응 숙제 형 톡으로 줄게 다시 응 자 또 된 사람 어이 두마리 너 지금 말하잖아 지금 사람 말 말 둘이 안 돼? 아이씨 모르겠어요 자 다음으로 간다 합쳐서 할게요 어 합쳐서 해라 천재들은 원래 하나씩 안 하잖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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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갑니다 자 이것도 뭐 하는 거야 이것도 같은 거네 자 Lost key 키로 버렸대 어 그래 어떻게 You did Lost 근데 You did 이렇게 있지 So can't drive 운전 못해 So 여자로 치고 여기 보이잖아 멍청아 그럼 뭐 She can't I was born 이탈리에서 태어났대 네가 네가 이러니까 You were 이렇게 You were 이렇게 잠 잘 못잤대 You didn't 이렇게 이렇게 일반 동사일 때는 두더지 디드 풋볼 게임 있대 어 그래 There is There is 대열이지만 쓰면 돼 해피하지 않대 You aren't 나시 쓰니까 You aren't 이렇게 자 지금 연습하는 건 뭐냐면 이거야 말하자면 우리말로 치자면은 야 뭐 뭐 뭐 뭐 이렇게 해서 얘가 뭐 이렇게 해서 사고 났대 이래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물어 그래 이러잖아 우리는 그냥 앞에서 뭐라 말했던 간에 그래 진짜 이런 것인데 영어는 다 다르지 그지 물론 영어에서도 really 이런 말도 있겠지만은 영어는 이렇게 다 달라 우리말이 훨씬 더 편한 것도 있지 그지 그래 진짜 이렇게 앞사람이 말한 걸 확인할 때 쓰는 거야 자 그 다음에 So Diana Diana 봤대 You are you did 니가 You did 이렇게 그치 올려야 돼 공장에서 일한대 여자니까 She does I won't be here 나 여기 다음주에 없대 You won't 자 이건 비동사가 아니라 조동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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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동사대로 쓰면 돼 그래서 You won't 클랑이 작동 안 한대 It It으로 받아야겠지 그래서 It isn't 이렇게 되겠지 자 해보자 다시 해야 돼요? 어 요만큼 나 했던 순서 어 해봐 Q I I I did 그치 올려야 하니까 I가 아니잖아 나 키 잃어버렸는데 상대방 입장에서 하니까 어? 니가 이래야지 You did 어 She can't I I You You were 어? You were You were You didn't 아 You didn't You weren't You You weren't You 줄여서 말을 해야 돼 자 요 not 버튼 건너는 다 줄여서 You weren't 왜 worry에요? I am not 그런데 그럼 니가 이래야 되잖아 그럼 뭐라고 하고 싶은데 You aren't You aren't 그치구나 자 현재네 응 그 다음 You did She doesn't 아 She does You weren't You weren't It isn't 그렇게 되겠지 자 다음 이 형은 뭔데요? 선생님 말할 때 니가라고 하면 신고 안되는데요 애들이 니가? 니가 어 뭐 신고하라고 그래 신고 한놈이 신고 한놈이 신고를 당하겠지 결국 또 됐어 뭐야 한 번도 읽혀요 어 번호 말하면서 해 3번 4번 이렇게 말하면서 제 몇 번인데요? 아니 이 번호 읽으면서 안하고 어 3번 홀만 해봐 홀만 해봐 3번 You did 5번 You were 7번 There is 2번 You did 11번 You weren't 됐어요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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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e 3번 Her Chief She You 6번 You did You 8번 You And She She Does 시이토스 그리고 시이곰에 이..이 디슨 자 됐지? 또 다른사람? 둘이 처음부터 끝까지 뭐라고? 진짜 천재인데 그렇게 안될까? 안돼? 쏜다 자 그 다음 간다 일본인입니다 죄송합니다 당신은 일본인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다음 갑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번에는 내용이 어떻게 바뀌냐면 아까는 뭐 배웠어? 이렇게 주어, 동사 이렇게 쓰면서 뜻이 뭐였어? 그래 이런 뜻이었다면 자 이게 1번 편이었다면 요번에는 바뀌어가지고 요번에는 동사 주어 이렇게 써 이렇게 이건 뜻이 뭘까? 그렇지 이거는 뭐냐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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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니? 이런 뜻이야 즉 상대방한테 동의 구하는 거야 와 개 저 자식 저거 완전히 미친놈 아니냐 그렇지? 그렇지 않아? 요런 말을 쓰는 거야 우리는 그냥 그렇지 그렇지 않아 이렇게 쓰면 되지 근데 영어에서는 아까처럼 요렇게 주어, 동사를 거꾸로 동사주어를 써야돼 그래서 비동사면 비동사 쓰고 일반동사면 두더지 쓰고 조동사면 조동사 쓰고 이것도 뜻이 없는 조동사야 해부피피할 때 그럼 그렇지 어 저 차 니꺼 아니지 그렇지? 너 안 만났지 그렇지? 안 나갔지 안 나가지 그렇지? 안 늦을 거지 그렇지? 그렇지 않니? 이렇게 쓰는 거야 근데 뭐가 좀 달라 아까하고는 그렇지 이거는 조심할 거는 뭐냐면은 낫이 있으면 낫을 안 쓰고 낫이 없으면 낫을 쓰고 이걸 거꾸로 해야돼 아까 얘는 어땠어? 똑같았지? 여기 낫이 있으면 낫 쓰고 낫이 없으면 낫 안 쓰고 이렇게 했잖아 니가? 아니 아니지 그래? 진짜? 이럴 때는 그런데 그렇지 않니? 그렇지? 이럴 때는 거꾸로 자 가보자 그래서 여기서 이거니까 어떻게 써야돼? that isn't 어떻게 쓰면 돼? is that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is that 이렇게 쓰면 되는 건데 that 나 this 다 is 바꿀 수 있어 is it? 이렇게 써야 돼 이것도 어떻게 쓸까? have you? 이렇게 되겠지 이건 어떻게 쓸까? does she? 이렇게 써요 이건 어떻게 쓸까? will you? 이렇게 쓰는 거야 그렇지? 이런 뜻이야 문제로 넘어간다 자 여기 이 꽃들이 이쁘대 그렇지? 어떻게 할까? are these 어떻게 할까? 이것들을 뭘로 바꿔? they로 바꿔야겠지? 이걸 부정하니까 어떻게 돼? aren't they? 이렇게 된 거야 그 다음 Emily가 파티에 있었다? wasn't she? 이렇게 되겠지 have been 할 땐 이건 조동사에 have 넌 칠레 가본 적 있어 그렇지? haven't you? 이렇게 됩니다 haven't you 너 태국어 할 수 있지? 그지? don't you? 이렇게 되겠지 일반 동사니까 do does it Bill looks tired 피곤해 보인대 doesn't she? he지 남자니까 doesn't he? doesn't he? 날 도와줄 거래 really 그러니까 want you? 이렇게 되겠지 자 해보자 된 사람? 번호 붙이면서 준비된 사람? 첫 번째께 어디다 뭐 보냈어 알까? 아이씨 몇 시 온다 톡도 안 보내고 그냥 막 보냈구나 25분인데? 15분만 일찍 갈게요 안 돼 안 돼 5분만 일찍 이따 20분에 들어와 그러면 15분에 들어와 15분에 첫 번째께 큐 할 번 응 할 번 할 번? 누구부터 할래 어 인마 시험 봐주세요 어 봐 톡 보냈어? 아니요 지금 보내고 들어와 큐 저 첫 번째께 더 안 돼 안 돼 어 그렇지 안 해? 알죠 어? 그러면 어? 안 돼 안 해 보다니 아 해 봐 큐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자 마지막거 좀 새로운 일본어를 좀 해라 쓰미마생 빼고 다른거 해봐 쓰미마생 빼고요 이런거 하지 말고 하루도 고잘마스 가꾸 상황에 맞는걸 써 상황에 맞는거요 자 그럼 해봐 어 지금 시간이 5시 10분이나 됐네요 해봐 예? 지금 5시 10분이나 됐네요 해봐 1분으로 그런거 안되는데 쓸모있는거를 좀 상황에 맞게 다음 시간까지 알아와 알았어? 시간에 대해서 알아와 숫자는 셀줄 알아? 1부터 10까지 해봐 2,3,6,5,6,7 나나 나나 맞나? 어 그래 해봐 나나보다 하고 자 해봐 1부터 10까지 시작 중국어말고 해보는데 중국의 순서 학교에 중국어 쓰여있는 그... 그 텔레비에서 그런 사람이 일개된다 텔레비에서 잘해요 아니요 못하기로 아이씨 자 1부터 10까지 해봐 됐다 아 그니까 그 다음에 해봐 시작 빨리 해 아니 선생님 이제는 그냥 영리할거에요 야이쇼 해봐 개 못하시네 빨리 말했어요 5가지밖에 뭐 세? 6부터 해봐 류 계속 해봐 6부터 뭐였지? 그 그건 10이고 독일어 해봐 1부터 독일어 구텐탑 구텐아븐 1리비디 이런거 말고 여기라는 1부터 그 몇십만 1부터 10까지 해봐 3까지 해봐 아인스 아니 왜 외우는거야 아인스 투바이 드라이 피어 핌프 쩔어요 스페인어 해봐 다음 시간까지 연습해서와 알았어? 모두 다 다음 시간까지 스페인어하고 이태리어로 1부터 10까지 세는거야 1,2,3 몰라요 5 6 6 6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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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6 6 6 6 7 7 7 8 8 9 9 9 10 10 10 10 10 10 10 11 11 12 13 11 12 12 13 13 14 15 15 14 15 15 15 15 15